자, 이제 두 가지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잡아다니는 에너지 밀어내는 에너지 근데 에너지가 바뀌죠 처음에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할 때는 떨어지면 싫어요 항상 배짝 옆에 붙었으면 좋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 서로 잡아다니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살다가 에너지가 바뀌어요 그때는 옆에 물이 싫어요 싫어요 서로가 이런 상태는 잡아다니는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밀어냅니다 이렇게 막 밀어내는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만약 살게 하면 행복하게 해서 불행해지겠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라도 계속 이혼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게 에너지예요 근데 그래서 그 에너지는 바뀐다 에너지는 바뀌는 것이다 근데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새로운 방법이 있겠죠 에너지는 바뀐다 사랑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뀐다 Do you understand? 바로 계절이 바뀌듯이 왜 그러냐면 지구는 끊임없이 돕니다 또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이 잡아다니는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이것은 아주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가서 잡아당겨요 막 그래서 한참 사랑할 때 누가 반대로 사랑을 못하게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막 사랑하는데 누가 막 밀어내면 앵그리요 화가 난 목마리 왼손과 오른손 이제 에너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른손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밀어내는 에너지가 생기죠 느낍니까? 밀어내죠 밀어내는 거 느낍니까? 네 그래서 이 좌석은 잡아다니는 거와 밀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좋은 사람이 있고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에너지 작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shall we see 그래서 이 각도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잡아다니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은 사람이 좋아지고 싫어지는 건 자기한테도 달려있고 상대방에도 달려있습니다 кто 예수 좋아지 perfectly 자세히 공개하겠지요 그것을 ab killing 또다거나 다른 남삼 alc يا 믿어? 이해? 유아 me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